Hello everyone, ET&I입니다. 오늘은 Lesson 9 Easter Eggs의 본문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빨리 What comes to mind? 무엇이 이 what의 음사 겸 주어가 되겠죠? Come to mind 하면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당신이 Easter Egg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이 월드 내 Easter Eggs 있죠? Many of you 당신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외에는 여러분이란 뜻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Would picture the brightly colored eggs that are used to celebrate Easter Would picture 이라고 쓴 건요 Would에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picture 상상하다 였죠? 상상할 거예요. 상상할지도 몰라요. 추측해 보는 거죠. 뭘 상상하냐면요 The brightly colored eggs 밝게 colored는 색칠 된 이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색칠 된 달걀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at are used to celebrate Easter 그 달걀은 어떤 달걀이냐면요 사용되는 달걀인데 이 to celebrate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Easter 하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밝게 칠해진 달걀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Easter eggs are often hidden often hidden outdoors during Easter or birthday parties for people to find 우리 부활절 달걀 앞에서 나온 부활절 달걀은요 are hidden 수동태겠죠? 숨겨집니다. outdoor 밖에 숨겨져요.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이었죠? 그래서 부활절이나 생일 파티 동안 숨겨지는데요 for people to find 하면요 뭐뭐 하기,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는 거죠. 이 for people은 to find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찾도록 찾기 위해 부활절 혹은 생일 파티 동안 숨겨집니다. 바깥에. Easter egg의 첫 번째 의미는 The brightly curled eggs that are used to celebrate Easter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Sometimes the egg contains, eggs contain, chocolate, candies, candies, or other surprises. Sometimes 와 other times에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들 세트가 되었죠. 같은 대상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읊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sometimes, 어떤 때는 이런데요. other times, 다른 때는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때에는 달걀은 contain, 포함하다라는 거 이 뒤에 것이 들어있다라고 의역할 수 있죠. 그래서 봅시다. 뭐가 들어있냐면요 초콜릿, 사탕 또는 other surprises surprises 하면 놀라운 것들, 다른 것들,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있지만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때에는 이 데이는 앞에 나온 The eggs가 되겠죠. 이 달걀들은요 진짜 달걀이에요. 그리고 The person who finds the most eggs gets a prize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많은 계란을 찾은 사람은 gets a prize 상을 탑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밖에 주로 숨겨진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There is however however 나오면 뭔가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A more interesting type of easter egg that only a few people know about 그래서 있는데 뭐가 있냐면 더 흥미로운 종류의 벌절 달걀이 있어요. 어떤 벌절 달걀이 있냐면요 오직 몇몇 사람들만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 요거는 이 A more interesting type of easter egg 가 여기 있었던 거 있죠. 오직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미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Is there also hidden jokes or messages in a work such as a computer program, web page, game, movie, and painting 그래서 이 벌절 달걀은요 지금 앞에서 나온 새로운 의미의 벌절 달걀은 also also 나오니까 두 번째 달걀이죠 또한 얘도 숨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are hidden은요 수동태라기보다는 얘는 입니다. hidden jokes or messages in a work 숨겨진 농담이나 메세지 라고 해석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이건 과거 분석이죠. 숨겨진 농담이나 메세지입니다. 어떤 work은 일 대신 작품이라는 뜻도 있죠. 작품에 있는 걸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게 있냐면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어떤 거냐면 예시를 들어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웹페이지, 게임, 영화, 그림 과 같은 작품 안에 메세지나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는 여전히 easter eggs 있죠. 앞에 나온 hidden jokes or messages 이런 것들이 called easter eggs 불립니다. easter egg 라고 왜냐하면요 like the original eggs 컴마 컴마 하면 삽입할 수 있어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 동격 외에도 그래서 like는 여기도 처럼 원래 원래 egg 라는 건 앞에 나왔던 1번 meaning easter egg 이스ter egg 이처럼 이 두 번째 의미의 easter egg 또 숨겨집니다. for other people 같은 구조로 써줬죠. 다른 사람들이 착도로 또 역시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2번 뜻의 easter egg they are 계속 they로 표현 되죠. they are created just for fun 그냥 재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만들어졌고요. cannot be easily found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be found 역시 수동태죠. if you're still not sure 2번 과 주요 표현 중 합니다. not sure 이라는 표현이죠. 확신하지 못한다.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뭘 확신하지 못하냐면요. what type of easter egg we are talking about 여기 의 주 동이 되겠는데요. what 은 음은 대명사기도 하지만 형용사로써 그러니까 type of easter egg 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형 어떤 유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의 easter egg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about 뒤 있었는데 간접음문 순서 의주동을 만들려고 앞에 나온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의 easter egg 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here is an example 있습니다. here is 여기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이제 2번 뜻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 영화 얘기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for example 썼습니다.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In the original Tron movie Tron이라는 영화 원작에서 You can see his large head 이 히스는 Tron이라는 캐릭터가 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났던 미키마우스의 large head 큰 머리를 볼 수 있다. 그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 보면 여기가 귀고 여기가 코 입 뭐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크게 나오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시 끝났고 Not only but also 형광페인트는 진하게 표시 좀 해주세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이때 also는 가끔 생략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와 b의 형태가 항상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not only 다음에 나온 형태가 in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는 구라면 but also 뒤에도 in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이 스테리가 등장한다. 두 번째 example은 그림이 되겠네요. Many of you 또 나왔네요.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은 No 압니다. This painting 이 그림을 아는데요. 누가 그린 거냐. 나의 김홍도 김홍도의 이 그림을 압니다. 두 가지에 나온 그림은 씨름이었죠. but 그러나 take a close look at the man sitting in the lower right hand corner 자 우리 주어 없이 이렇게 동사부터 나온 거 지금 명령문이죠. take a look at 하면은 몸을 보다였는데 close 면밀한 자세한 이란 뜻도 됩니까 면밀히 한번 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남자를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sitting 여기 who is 생각되죠. 앉아있는 남자 어디냐면요. 아래 오른쪽 코너 오른쪽 오른쪽 아래 코너 앉아있는 남자를 잘 보세요. 당신은 봅니까 anything 으로 끝나는 거니까 stranger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이상한 어떤 걸 봅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에 대해서 그의 오른손은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였죠. 왼손처럼 보여요. 김홍도 kim은 uses this easter egg 이 easter egg 왜냐 이거 지금 좀 웃기고 하니까 얘도 일종의 easter egg으로 본거죠. easter egg을 썼어요. in his other paintings as well as well 하면 모모도 또한 역시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도 역시 사용했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here is an easter egg 여기는 한 easter egg가 있어요. that you can find on many computers in Korea 이제 김홍도 얘기 끝났고요. 문단 바뀌면서 세 번째 예식 그래서 computers in Korea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se computers 앞에 나온 many computers in Korea 죠. 이런 컴퓨터에서 When you make a new folder 당신이 새로운 폴더를 만든다면 The name of the folder is the name of a bird 새 이 폴더의 이름은 새 이름입니다. 왜냐 새 폴더 새 이름 에서 언어 유의인 거죠. 새 새 But 그러나 If you make more than 194 folders in a row 당신이 190개 보다 더 많은 이상의 폴더를 in a row 연달아 연이어 만든다면 Something interesting happens 아까 얘기했듯이 thing으로 끝나니까 interesting 꾸며줍니다. 흥미로운 어떤 것이 일어나요. Running out of bird names Running out of 또 형광펜 쳐주시고요. 여기 분사 고문이라고 잘 적어주실까요? 문법 시간에 한번 더 제대로 설명할게요. 해석하자면 새 이름이 다 떨어진 후에 컴퓨터는 만듭니다. Folder name 어떤 것 같은 뭐뭐 같은 처럼 Please stop making new folders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멈춰줘 그리고 I've run out of burning 아까 run out of 했었는데요. 이거는 다 써버리다 나는 이미 새 이름을 다 썼어 라는 Folder 이름을 만든다는 거죠. The next six Easter ad can be found on a cell phone 여기까지가 컴퓨터였고요. 네 번째 example Cell phone 얘기가 나옵니다.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tilt? Tilt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Tilt 의미를 아시나요? It is and tilt겠죠? Tilt는 의미한다. Means that Something is not straight 어떤 것이 똑바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곧지 않은 거예요. Search the word tilt on the Google 웹사이트 Tilt라는 단어를 구글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Do you notice 당신은 눈치챘나요? 눈치채나요? The result The result 결과가 Are a little tilted 약간 Tilted 기울어진 걸 이제 채시나요? 기울어졌다는 건 Not straight하다는 거죠. 이 의미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example 4가지 다 끝나고 정리합니다. Not only are easter eggs interesting, but they are fun to find. Not only but also 또 나오네요. 표시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but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aster eggs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데이는 여전히 easter eggs겠죠. 얘네들은 재밌어요. 찾기가 재밌어요. 이거 꾸며주고 있죠. 찾기 재밌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나로니가 이렇게 문장 길이를 이어줄 때 맨 앞에 나온다면 지금 easter eggs are interesting이 원래 문장 순서인데 are easter eggs interesting이 이렇게 나오죠. 나로니가 부정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자리가 바뀌게 되죠. 조치가 됩니다. Do you want to find more easter eggs? 자세한 건 무법 시간하고 일단 해석하자면 당신은 찾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easter eggs를 Then 그렇다면 Look at everyday things in a different way 보세요 everyday는 매일이 아니라 여기 things를 꾸며주는 일상적인 이런 매일의 일상적이라는 뜻이죠. 일상적인 것들을 보세요. in a different way in a different way 하면은 뭐뭐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시고요. and 일단 보고 두번째 pay careful attention pay attention to 하면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아주 유심한 조심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 보세요. 어디에? little things 작은 것들 그래서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여기까지 easter eggs 마무리하고요. 교과서 189쪽에 나왔듯이 의미가 두 가지 있었고 두번째 의미에 예시가 예시가 4가지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글들 자주 나오니까 혼자 분석하는 연습 많이 해 보시고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